영등포구가 영등포 청과시장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를 운영합니다. 영등포 청과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 후 시장 내 고객 쉼터로 방문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구매 금액이 2만 5천원부터 5만원 미만일 경우 상품권 5천원이 구매 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상품권 1만원이 지급됩니다. 1인당 1일 1회로 횟수를 제한하며 물품 구매 후 환불 시 상품권 반환도 필수입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객 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.